플라키오 티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키오니에요 오늘 56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여기 처음보는 잉룡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군요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알카로엔입니다 알카로엔은 진생대의 지라기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잉룡입니다 알카로엔의 정확한 크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잉룡의 화석은 불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 알카로엔이 오늘날 갈매기 크기 정도였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카로엔의 뜻은 고대인 뇌라는 뜻인데 뇌라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알카로엔의 화석은 비록 불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화석이긴 하지만 단 한 부분이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바로 알카로엔의 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었냐면 알카로엔이 살아있을 당시 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뇌의 부분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잉룡이 발견된 파타고니아에서 쓰이는 언어인 세우엘체어로 고대이와 뇌의 단위에서 가져와 다른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은 잉룡이지만 알카로엔의 뇌는 잉룡 진화 연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알카로엔의 뇌가 긴 꼬리를 가진 잉룡의 뇌에서 짧은 꼬리를 가진 잉룡의 뇌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것은 알카로엔이 두 잉룡 종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잉룡 진화 연구에는 중요한 녀석이네요 알카로엔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알카로엔이 발견된 곳의 과거 환경은 호수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과학자들은 알카로엔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카로엔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잊으셨습니까? 다음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프라이케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빌려오세요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